3위일체란 그리스도교에서 성경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리이다. 하나님은 본질에서 한 분이시며 의격에서는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다. 3위일체에 대해서 동방교회는 본질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 의격으로 되는 신비를 지지했고 서방교회는 세 의격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동일 본질로 한 분 하나님이 되는 신비를 지지하며 신학적 관점의 차이를 보였다. 3위일체 방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나 한 하느님 이다. 3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타났고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문구가 증거되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지는 않았다. 기독교회에서 3위일체론의 초기 기원은 그리스도론의 확장에서 시작 되었다. 막태동되었던 기독교에게 70년 유대 전쟁에서 다른 유파가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은 바리사이파 유대교 와 인성을 강조하는 에비온주의 신성이 영적 요소만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의 등장으로 기독교 뿌리를 흔든 자극이 되었고 육체를 가지신 제2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논리적인 설명인 신학이론 이 필요했다. 이 즈음에 형성된 신약성경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론과 그 그리스도론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설명인 3위일체가 등장하였다. 3위일체는 점차 발전하여 이 세상을 설명하는 세계관과 신학적 지침으로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되었다. 기독교의 3위일체 교리는 다윗의 10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10편 110대 1위 말씀을 번역본대로 비교한 것이다. 다윗은 10편에서 야회 하느님께서 다윗의 또 다른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신약과 비교해 해석해보았을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또한 결정적인 3위일체 교리의 핵심 구절은 요한의 첫째 편지 5장 1에서 8절 말 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로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증언자가 셋 있습니다. 곧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서로 일치합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느님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계명을 지키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라고 시사하고 있으며 그 셋은 하나라고 명확히 함으로 삼위일체론 을 뒷받침하는 구절을 기록해 놓았다. 기독교의 경전 중에서 요한의 복음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선제와 성령의 오심을 설명하여 삼위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 사상적 개념으로는 기독교 초기의 환경이었던 유대교 다실론 영지주의 등의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로 보내졌고 아들이 이 땅에 존재했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후에도 함께하시는 주 즉 기독교가 고백하는 주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 요청되었다. 특히 영지주의의 유출설과 마르키온주의의 이월로는 그리스도론을 뒤흔드는 사건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학적 개념이 필요했다. 이 새로운 개념은 흔히 325년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호모우시오스라는 예수와 성부가 동일 본질이라는 관념을 더욱 발전시키고 논리적으로 체계화 시켜 3위일체로서 확정했다. 니케아 공의회 이전부터 교부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던 호모우시오스의 동질적이고 하나의 실체로 된 아들과 아버지라는 관념에 도전하여 3위일체를 부인한 아리오스는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 의하여 파문되었다. 공의회의 결정 이전에 1세기 사도 교부인 로마의 클레멘스의 3위 언급 즉 하느님의 사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 성령으로 라고 고백하는 문헌과 성육신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를 받아들이는 기록이 있다. 사도 교부인 안티오키아의 이그나티오스도 이미 존재했던 세례의 문구와 요한복음서를 활용하여 3위 개념을 언급했다. 2세기를 맞으며 기독교 변증가 들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틀을 신학적으로 마련하고자 애썼다. 로고스 개념을 활용하여 유스티아누스에서 타티아누스 안디오키아의 테오플루스로 이어지며 발전하였다. 2세기의 신학자 이레니오스의 경세적 3위일체론의 등장과 이후 초대 기독교 전승을 기록한 사도 전승에서 이미 3위일체 개념을 따라 서품되는 감독자의 기도문이 있으며 그 후 3세기 신학자 히폴리투스와 테르툴리아누스의 3위일체론을 바탕으로 4세기 공의회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일부 종교학자들은 4세기 즈음에 확정된 3위일체설은 기독교의 개념 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고 또 이는 하느님의 본성에 대한 초기 기독교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며 기독교 성교 이전 플라톤이 주장하던 성 3위일체의 개념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른 학자는 3위일체라는 개념이 기독교의 3위일체설은 고대 이집트 힌두교를 비롯한 고대 신앙의 영향을 받아 혼입된 교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는 대다수의 기독교 종파들이 3위일체를 중심적인 교리로 이해하고 있다. 요한의 복음서 14장에서 설명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통하여 자신이 곧 하느님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성부의 독생자로서 성부와 영원한 관계에 있다는 것과 성령도 하느님으로서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하느님은 절대 단독주체 가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하나이며 이를 통하여 예수는 3위일체의 그 자체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위일체가 모든 기독교 종파의 주요 교리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니케아 신경과 보평교회의 세계공의회 전통을 거부하는 회복주의 계열의 일부 교파에서는 비성경적 논리에 불과하다며 3위일체설을 부인하기도 한다. 3위일체 찬성 교파와 교단은 대부분 그리스도교의 신학적 전통을 계승 하고 구약성경 신약성경만을 경전 으로 인정하고 보평교회 시대의 신학적 기준을 사도적 지침이라 여기고 수용하는 교단들이다. 동방정교회와 천주교회 개신교회 교단들인 루터교회 개혁교회 성공회 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등이다. 3위일체의 요소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마테오 복음 11장 27절과 마르코 복음 10장 22절에서 예수는 아버지 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하는 데서 비롯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그가 아버지를 개시하려고 택한 사람들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마테오의 복음서 11장 27절 또한 28장 19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가르쳤 고 요한복음서 14장은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서술하고 있다.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8장 6절에는 대구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가 곧 창조주와 동일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느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이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8장 6절 3위일체 반대 교단들은 대부분 19세기 이후에 등장한 교파로 현재 주류 그리스도교의 신학적 전통을 배교라 여기고 초대교회에서 보평교회 시기를 지나며 현재 교회가 배교로 단절되었으며 3위일체 역시 단절의 이론임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 단절을 잇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니케아 신경과 보평교회의 세계공의회 교리를 거부하는 회복주의 성향들로 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유니테리언 등이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나오는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 은 야회시다 야회 한 분 뿐이시다 라는 구절과 신약성경 마테오의 복음서 4장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 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시지 않았느냐 라는 구절 등 성서의 여러 면을 살펴보면 3위일체와 관계되지 않는 듯한 내용도 담겨져 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유니테리언 그리스도 아델피안 등의 3위일체를 부인하는 종파는 이 점 또한 지적하며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3위일체의 일부분 이었다면 오직 그분에게만 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신가톨릭 백과사전 제14권 299면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로마 가톨릭교회도 3위일체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3위일체 교인은 4세기 후반에 가서야 고안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어떤 면으로 볼 때 그것은 사실이다. 세의 속에 한 하느님 이란 교리는 4세기 말 이전에는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며 온전히 그리스도인 생활과 신앙 고백의 일부가 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제6권 386면에는 보평교회에서 3위일체 교리가 재택된 제1차 니케아 공의회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 하고 있다.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 5월 20일 에 열렸다. 콘스탄티누스는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토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으며 공의회 가 발의한 신경에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하나의 실체라고 표현한 결정적인 문구를 포함시킬 것을 직접 제안하였다. 주교들은 황제에게 위압감을 느껴 단지 두 명만 제외하고 신경에 서명 하였는데 그들 중 다수는 자신들의 견해와 매우 달리 행동한 것이다. 이슬람교에서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며 이 3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혐오하는 반응이 그들의 경전 코란에 나와 있다. 이러한 유일신 사상이 전투적이며 호전적인 이슬람을 나타내기 위한 기본적인 뼈대로 보기도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